이번에는 참조부결성인데요. 참조부결성 같은 경우는 테이블 간의 참조함에 있어서 결점이 있으면 안된다 그 뜻이에요. 참조부결성, 두 테이블에 연관된 레코드들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주어진 속성들의 집합에 대한 테이블의 한 값이 반드시 다른 테이블에 대한 속성값으로 나타나도록 보장한다. 그게 바로 참조부결성이고, 그 다음에 개체부결성이라는 것은 그 개체가 결점이 있으면 안된다 그 뜻이에요. 그래서 테이블에서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, 열, 얘는 널값이거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. 이게 바로 개체부결성이에요. 성적 테이블의 과목코드필드와 과목 테이블의 과목코드필드를 이용해서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적 테이블에서의 과목코드가 그 코드를 가지고 어떤 과목인지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과목 테이블의 과목코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참조해야 되는 거죠.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외래키가 되는 거죠. 이 과목코드는. 이때 성적 테이블의 과목코드필드를 무엇이라고 부르며 외래키가 되는 거죠. 두 테이블 간의 준수되어야 되는 거. 서로 참조함에 있어서 무결성이 있으면 안되잖아요. 그러니까 참조부결성이죠. 준수되어야 할 제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거죠. 단 과목 테이블의 과목코드필드는 기본키다 라는 거죠. 이랬을 때 성적 테이블의 과목코드필드는 과목테이블의 과목코드필드가 어떤 과목인지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외래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래키는 참조함에 있어서 결점에 있으면 안된다. 그래서 외래키의 참조부결성이에요. 이렇게 해서 정답은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참조부결성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. 네.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